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나아갈 때 나의 보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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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을 끊고 사라져 목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곧 바뀌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그녀와 그 그녀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끊고 사라져 목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녀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끊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녀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끊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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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끊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성과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결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고를 흘리니까 아직 우리들이 이끈다 우리들이 이끈다 고세가 아니오 우리들이 다진 검은 감찰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준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상 예술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으쳐 십자가에 달린 예술 믿기만 하며 밑에 한 개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고를 흘리기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상 예술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으쳐 십자가에 달린 예술 믿기만 하며 밑에 한 개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 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반성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정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을 빌린 뒷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너희들은 바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너희들은 바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사느라 가서 제자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다 나의 길을 가르치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사느라 가서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호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찬양 나의 길을 가르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례 나의 길을 화该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치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Ginger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자 땅의 힘이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아옥소서 변함없이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드니를 배로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님 온 세계사에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자 땅의 힘이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아옥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자 땅의 힘이 알고 준비하는 다시 있는 젊은 날 되게 아옥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늘 보자 땅의 힘이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아옥소서 변함없이 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두고 온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다운 더 이상 부족할 것이없니 세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다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대학술을 참석 후에 또 북미주 전도집에 참석 후에 이제 기국 중에 계십니다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7 서밋 본당 헌당 작정 및 헌금 안내입니다 주를 참고하셔서 본당 헌당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손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전도운동 안내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예월 랩먼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의 광고입니다 토요일 주일 돌아오는 6월 2일 2일 이틀간 본당 원내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금액 전액 WRC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전도의 장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답도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퇴근 후에 많이 우리 청년들도 지쳐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견고한 반석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면 참 행복하겠죠 어릴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보면 저기 집에 이제 손님들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오면 괜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평상시에 가지고 놀지도 않던 로봇 같은 거 막 꺼내가지고요 막 그냥 갖다 줍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말도 하라고 너는 나를 칭찬해라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너는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꺼냅니다 다 꺼내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괜히 삼촌 들어오거나 사촌 형 들어오면은 딱 갖고 와가지고 막 봐라 난 이런 거 넌 없지? 난 이런 거 있다 칭찬해라 막 이런 이제 이런 눈빛으로 막 사촌들끼리 모이면 서로 자랑이 바쁩니다 나는 뭐 학교에서 몇 등을 했다 몇 등을 했다 그럼 저도 이제 막 지기 싫어가지고 막 상장 같은 거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미술작품 뭐 이런 거 입선한 거 이런 것도 막 입선이 뭔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웅변대에 뭐 1등한 거 나중에 꺼내다 꺼내다 꺼낼 거 개근상 받은 거 막 꺼내요 개근상 받은 거 갖고 삼촌들이 성민이 건강하구나 뭐 이렇게 칭찬할 게 없으니까요 반대로 이제 자랑할 게 없다고 느껴지면 괜히 좀 남보다 내가 못하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그게 막 심지어 되게 서럽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뭐 자랑할 게 없나 괜히 분하고 표준 이해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열등감도 생기고 비교의식도 생기고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냥 알게 되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참 많구나 잘난 사람 참 많구나 나보다 돈이 더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나는 아주 평범하구나 혹은 나는 평범하지도 못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점점 자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뭐 자랑할 게 생겼다 싶다가도 이런 거 자랑할 게 되나 저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자랑할 게 되는가 하면 좀 민망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청년들 보니까 뭐 여행 간 거 뭐 이렇게 사진에 많이 인스타나 이런 데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고 뭐 새로운 차를 사거나 은근히 차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커피 사진 찍으면서 차 브랜드 보이게 이렇게 찍어요 손톱 새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 보이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죠 뭐 새로운 이성친구 생기면 뭐 자랑하고 카톡 프사에 이제 막 괜히 올려놓고 나보라고 올린 거야 하지만 속으로 사실 남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어른 성도님들 보니까 나보다는 이제 자녀들 뭐 손주들 이렇게 많이 올리고 뭐 보니까 남자 어른들은 뭐 자랑할 것도 딱히 없는 분들인지 뭐 개 사진 이런 거 올려놓고 뭐 개 자랑하고 여기서 개 자랑한 거는 많이 자랑하는 뜻이 아니고요 개 실제 개를 자랑하고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뭐 소고기 올려놓고 뭐 이렇게 빛깔 좋은 한우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질문 한번 해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수요일날 정말 제자들이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시간에 지금 8시가 참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퇴근하고 빨리 와야 되고 밥도 허겁지겁 먹고 와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자랑하든 얘기했었나 한번 잠시 생각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를 무식 중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 요새 힙합한 래퍼 중에 도끼라는 래퍼가 돈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친구는 본인도 얘기해요 나는 가난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 5만원짜리 묶어놓고 집에 전시해놓고 이렇게 부처 금으로 된 부처상 이런 것도 혼자 사는데 그걸 또 누굴 보라고 해놨는지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좀 민망하잖아요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을 텐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돈 이렇게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이제 민망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이제 돈이 기준이죠 돈이 많이 번 게 성공이고 돈이면 다 된다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성이나 우리 애는 착해요 이런 자랑보다 우리 애는 성격이 참 좋아 이런 자랑보다는 이제 학교 들어간 거 아유 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뭐 그냥 서울도 들어갔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자랑 아유 뭐 학원도 못 버려줬는데 그렇게 했네 뭐 이렇게 부모에게 이제 학벌이 기준된 부분들이 있죠 먹고 사는 게 기준이면 먹고 사는 걸 중심으로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꾸려 나가죠 언제 그게 드러나냐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결혼시킬 때 보면 보금보금 하다가도 이제 자녀 결혼 앞두면은 그래도 사람이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뭐 좀 그런 육신적인 자신의 조건도 안 맞으면 굉장히 갈등하시고 그때는 이제 막 정색이 되는 거죠 이제 급하니까 뭐 그게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감이 되고 동의하고 이해돼도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신적인 복이 우리의 기준되버리면 좀 극단적인 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세상 기준 가지고 계속 다니면 교회를 아무리 내가 단합방 뭐 전도합수까지 받았다 뭐 전도신학원 졸업했다 근데도 뭐 300명 영접시켰다 뭐 30명 제자화했다 해도 성경을 내가 백독했다 해도 이 기준 안 바뀌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하는데요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티켓을 받아서 요금을 내는 그런 이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제 앞차가 일본 차더라고요 일본 차인데 운전석이 일본 차들은 직수위반 차들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운전석이 그러니까 표를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은 차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와서 받고 인사하고 다시 타요 되게 폼 안 나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차는 되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좀 유니크한 레어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자부심 있게 좀 뒤에서 볼 땐 굉장히 좀 꼴보기 싫은 저희는 그냥 편하게 딱 받으면 되는데 내려가지고 또 안 내리려고 하면 몸을 이렇게 쭉 빼야되면 쭉 빼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없어 보이게 이렇게 달라고 그래야 되고 뒤에서 보면 좀 피식하는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안 바뀌면 그런 식의 진앙생활을 살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 가지고 불신자들이 볼 때 피식피식 그런 비웃음이 날 만큼 아니 뭐 신자한테 우리끼리 좀 서로 비웃는 거야 뭐 괜찮다 쳐도 예수 생명 없는 불신자들이 볼 때 그런 비웃음을 사는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갔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좋은 대학 간 불신자들은 비웃죠 우리 애는 교회 안 가고 좋은 대학 갔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병 나왔다 교회 안 다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게 기준된 사람은요 결국엔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 뭐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을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심지어 뭐 교회 다녀도 보고 말아도 응답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런 말은 쉽게 해서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나도 말씀 따라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락방을 해보시거나 구형 예배를 들으실 때 나도 말씀 따라서 가고 싶고 오지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할 말이 없잖아요 말씀의 자리도 오고 예배 자리도 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면 괜히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안 바뀐 겁니다 아직 여전히 세상 기준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성경이 약속하는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준만 바뀌면 자랑할 게 엄청 많고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응답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건 응답이 계속된다는 얘기고 응답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행복한 인생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도 나는 여전히 그래도 돈 자랑하고 싶다 자식 좋은 대학 간 거 자랑하고 싶다 평수 옮겨진 거 자랑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기준이 바뀌신다면 이 시대에서 살릴 응답 속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세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대체 지금 예수 믿는 너희 뭐하냐 아니 그리스도 만났으면서 그렇게 자랑할 게 없냐 맨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썩어 없어질 거 그거 자랑하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뭘 자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 10장 7절 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7절 8절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자랑하기 전에 세상 거 없다고 눈물 흘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고 낙심하기 전에 응답 없다고 좌절하기 전에 나는 문제 많으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 들으면 사단은요 부들부들 떨어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아니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시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왕의 아들까지 마귀가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스도 말만 들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지금 썩어 없으실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바울이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지금 아 예수 믿으니 포기할 게 많더라 이것저것 못하게 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세상 성공과 세상 쾌락과 비할 바가 아닌 어느 정도냐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좀 지나치게 자랑해보라는 겁니다 남들 볼 땐 좀 심하네 할 정도로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궁금해서 물어볼 만큼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는 너네들은 그런 걸 자랑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이 바뀌는다 주시기 바랍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문 밖에 나가서 마음껏 자랑하셔야 되는데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뭘 자랑해야 되느냐? 원제를 알게 된 걸 자랑하셔야 돼요 전 이렇게 힘없는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대박날 거다 로또 당첨될 거다 이런 거는 막 신나게 우리가 자랑하겠는데 원제 알게 된 거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원제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시작이 원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인간에서 내려온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좋은 학위 가진 사람 뭐 애처가 공처가 할 것 없이 인격이 완벽하다 뭐 성격이 좋다 현모 양치다 상관없이 다 죄인이에요 왜? 원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며 살아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원제가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태어나면 전부 다 나중심이에요 배운 적도 없는데 전부 다 100% 나중심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 명 정도는 예수님 중심을 살 법도 한데 안 그래요 70억 전부 다 태어나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세상 성공 세상 기준을 열망하느냐 그 원제에 가진 죄인의 체질이 남아있어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원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중심이고 나도 모르게 육신중심이고 나도 모르게 성공중심으로 살아요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사실 운동선수 할 때는 커피 탄산 아예 안 먹었거든요 저도 커피를 마신지 한 뭐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되고 집중이 안되고 또 커피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맛을 알게 되니까 이제 원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게 뭐 원두 따라서 아주 제가 원하는 그 맛을 내는 커피를 마시면 참 기분 좋고 맛있어요 전 또 밀가루 먹지 말라 저는 밀가루에 거의 밀가루만 먹는데요 이 맛있는 빵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먹으면 참 맛있고 그거 생각만 해도 참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입맛 따시는 분도 몇 명 계신데 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잠 못 주무시니까 자제하셔도 됩니다 왜 땡기죠? 왜 제가 그게 땡길까요? 먹어봤어 그래요 먹어봤거든요 그걸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예원비전스쿨 그 유치원 가서 아이들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교회 인도하는데요 아이들 같이 예배드려요 아직까지 제가 몇 달 동안 한 명도 애기들 중에 엄마가 기다리고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줘 이런 애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다 요구르트랑 우유 먹고 있습니다 걔네는 시원한 초코우유 먹으시면 막 애들 달라고 그러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걔네 안 땡겨요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안 땡겨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나 중심이 안 땡겨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육신 중심이 안 땡기고 하나님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땡겨요 그게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도 그런데 죄인인 지금 무신자들은 100%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자살한다 우울증 걸렸다 중독됐다 그걸 추적해보면 다 원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혼하고 싶고 가정을 불안을 일으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가지 청춘기를 자살로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시달리고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접 안 해도요 원죄만 알려줘도 그 전도 성공한 거예요 일단 한번 원죄만 알려주고 영접 안 시켜도 돼요 저는 일부러 한 번씩 영접 안 시켜요 원죄만 알려주고 찝찝하게 돌려보냅니다 찝찝해서 찾아오도록 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분 나쁜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도록 여러분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원죄를 짓고 나서 팔이 부러진 게 아니에요 원죄를 짓고 나서 암이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원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차라리 팔이 부러지고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치유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멀쩡한 몸으로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죄 지워버려요 하나님 떠난 그래서 팔 부러진 것보다 암도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구아가지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는 마귀에게 속하라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냐 의학자들은요 불치병의 원인을 발견하면 상 받아요 노벨의학 상 받아요 해결도 아직 못했는데도 원인만 발견해도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만 안 것이 아니라 원인과 그 원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원죄를 알았고 모든 문제 시작을 알았고 그 해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거 자랑하기 바빠야 할 줄 믿습니다 원죄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이 되고 죄 문제 해결이 되니까 마귀가 나를 잡지 못해요 절대 못 잡죠 마귀 손에 잡혀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긴 구원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믿고 저는 성공자라고 믿고 살아요 성공했으니까 당당하고 성공했으니까 주눅들지 않습니다 저보고 한 어떤 청년의 세 가족이 목사님 응변을 배우셨나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당당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응변을 배운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렇다 성공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뭐 당당한 거죠 반대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그리스도 가져가면 저는 실패자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 다 줘도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그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랑하죠 내가 성공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깨달을 때까지 사실은 문제 주세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을 때까지는 문제 주세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왜냐? 지금 내가 느끼는 육신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난 게 진짜 성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문제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기준 바뀌면 우리가 랩먼트들한테 왜 복음을 알려주느냐? 빨리 기준 바뀌라고 그러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어려움을 일부러 주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가 마음껏 하나님 행복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지 막 시달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차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 뭐죠? 이삭은 어릴 때 빨리 기준이 바뀌었어요 왜? 자기가 죽었어야 되고 칼이 자기 심장까지 왔다가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되고 다 죽었어야 될 그 번제 자리에 수양이 다 죽는 거 눈으로 봤고 냄새 다 맡았어요 고기 타는 소리 다 들었어요 시청각 교육을 다 받았다니까요 저게 나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사는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야 오직 주만이 사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요새 창세계 통해 계속 확인하잖아요 우물을 파만 가져가라 뭐 어차피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깐 하나님이 샘에 근원져버리세요 반대로 야곱은 끝까지 인본주스잖아요 보금은 알았지만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천국은 가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두고 이삭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으로 기도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이삭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브라함 고생 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삭 어릴 때 보금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건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자랑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모리스 목사랑 친한데 모리스 목사한테 아무리 흰 쌀밥 먹여도 흰 백인이 되지 않습니다 비비크림 막 발라도 절대 안 돼요 왜? 본질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그 죄인이 의인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걸 자랑해야죠 우리는 열두 가지 문제 사주팔차 운명과 광겸 인생이 되었고 삼사대가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가 천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명문가정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것이 최고 축복이고 성공임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원래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것도 수요일날 저녁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원래 형상이 회복됐다는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계 보고만 하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왜 우리 지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것도 그것도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틀린 것을 예배하는 교회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예원교회에서 복음을 알고 저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잔양 같은 거 들을 유튜브를 틀면요 뭐 아무래도 제가 말씀 많이 보니까 일반 많은 교회들의 실시간 예배 영상들이 생방송 나오잖아요 우연히 한국에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주일 1부에서 듣는데 야 좀 제가 비판은 아닌데요 정말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서로 우리 외칩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무능을 이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세상 그냥 자기 개발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감사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배우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 배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세상 성공이 안 되는 우리는 전도선교와 이삼신을 살리겠다고 예배하는 우리가 이 예원께서 예배하게 되었으니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원 청년들에게 늘 말합니다 세상 청년들 뭐 인스타나 그런 데 보면은 뭐 치맥 먹은 거 뭐 여행 간 거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뭐 행복하다 그게 물론 행복하겠죠 지금 그게 무슨 성경에서만한 행복 아니잖아요 그럼 니들은 그런 거 자랑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자랑하겠다 요새 많은 청년들 막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기준이 바뀌는 비밀입니다 이 자랑을 하고 싶어도 내가 여전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와닿지도 않고 왜 쉽게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왜 기준이 바뀌지 않냐 먼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먼저 각인되고 목불이 내리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면서 세상 기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죠 치아를 교정을 하면 저는 교정을 안 했지만 교정을 한 분들 보니까 1, 2년 하다가도 빼고 나면 다시 보조기를 껴야 돼요 1, 2년을 그렇게 철로 묶고 난데도 보조기를 하자면 다시 원래의 치아가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해요 치아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들도 막 하시고 갑자기 이제 옷이 안 맞으면 이제 갑자기 저녁도 줄이시고 하시는데 이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도요 저도 막 이렇게 먹을 거 좋아하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전에 몸무게를 꼭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몸이요 아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가는 거 꼭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익숙하니까 제가 랩런트 신학교 아직 잊지 못합니다 면접을 딱 보는데 목사님 교수님하고 면접 보는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하지 못한 질문이니까 제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공이 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이제 그걸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 그 뭐 왜 복음 가지고 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예원교회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향력 주는 그런 목회자 되겠다 이렇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좀 드러나고 싶고 니들보다 낫다 나는 전공할 거다 이런 들어가 있었던 거죠 희한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고 애기 때부터 복음 알았는데도 그런 게 저에게 남아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랩런트 신학교를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의 은혜인데 그래서 졸업할 때 졸업 이제 목회학 졸업 마지막 시험 때 마지막 이제 이게 논술 주관식 문제가 당신은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복음만 말씀하시고 어떤 핍박과 누명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만 말씀하시는 전도자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에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목회사가 되겠다 있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이었는데 B 나왔어요 조금 약간 실망을 A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상관없을 만큼 제가 최정은 목사님이 B를 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 그걸 쓰고 말한 것을 제가 혼자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건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나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뭐 했지 3년 동안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복음에 집중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집중이 뭐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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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 집중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집중은 복음이 개인화 되는 게 복음 집중이에요 복음이 내 것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성경의 이 복음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걸 보고 복음 개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붙잡아져요 그게 내 이야기니까 붙잡죠 남의 이야기는 뭐하러 붙잡아요 내 이야기니까 붙잡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이렇게 고생했지 왜 이렇게 비교하신 열등감에 지어 살았고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느꼈지 라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수치스러워하는 아담의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무화건 나무 뜯어가지고 얼른 얼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예수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왜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했지 보니까 우상숭배였더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해요 호세아 아내의 고멜 저는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서 얘기할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아내 만날까봐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아이고 호세아 불쌍하다 아이고 그릇이 크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오랜만에 대회 때 뭐 그루터기 울면서 노래 부르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 걸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제가 바로 고멜이더라고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바람피고 있더라고요 가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구나 안진뱅이 주제에 응가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번 주 이부 강단에 나왔던 베데스다 못에 누워가지고 틀린 소문과 헛소문 듣고 유행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진짜 제가 미국에서 힘들 때 로또 사봤다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이번에 대기하시면 RTC를 짓겠습니다 하면서 약을 팝니다 하나의 앞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하셨구나 지금까지 그래 나에게 응가금 필요한 게 아니지 나에게 좋은 아내나 나에게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하는구나 나의 이야기로 딱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내 것이더라 랩먼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옵니다 그 시간표가 랩먼트들이 성경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들려진 그때가 와요 그래서 복음교의 날을 가장 앞당기는 게 예배는 당연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훈련과 포럼이에요 제가 랩먼트 신학교에서 그거 했어요 훈련 받고 억지로 가야 되고 억지로 새벽기도 억지로 캠프 억지로 억지로 불편하죠 당연히 훈련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꼴보기도 싫은 사람 정서적으로 하나도 공감 안 되는 사람하고 기숙사 방 같이 쓰면서 억지로 포럼하고 억지로 이인일조로 나가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교만했고 일법적이었고 복음 못 누렸는지를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시며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방위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루면 끝날 수 있는 거 왜 40일을 굳이 함께 하셨냐 복음 개인화 시키기 위해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왜 내가 십자가 가지고 부활했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될지를 완전히 개인화 시킨 그 시간 40일의 집중시간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한 40일의 집중시간 그 집중 이후에 마가다라보로 내려와서 뭐 했죠?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했어요 그때 완전 그 초대교회의 무능의 각인이 뒤집어지고 열등감의 각인이 뒤집어지고 틀린 기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장세기 1장 28절에 원래 축복인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그들을 통해 회복돼버려요 그들에게만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는 현장에 다 회복돼버립니다 여러분 훈련과 포럼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속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에 왔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청년 때 강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정말 저도 대교구 사회가 해봤지만 대교구 사회가 할 때는요 아무래도 집사님들 장노님들한테는 장노님 신앙생활 그딴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해요 그 말을 그 말을 혹시 기분 나쁘실까봐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그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찬물로 세수도 좀 하시고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청년들에게는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진짜 청년때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결혼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저랑 같이 회장단이 저랑 많이 일정을 다 함께하는데 저 매일매일 만나요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까지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맨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회장님도 정신이 없어 해요 막 내가 내가 한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맨날 추위 갖고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정신 멀쩡해가지고 여유가 있고 분명히 딴짓합니다 또 맨날 렛먼트 청년들이 세상 속에 집착하고 있으니 저번에 이제 40일 집중을 같이 했거든요 40일 동안 매일 3원을 올리고 막 밀가루 안 먹고 막 그때 했어요 성경 암성하고 복음 제시해야 되고 막 그거 했어요 하니까 막 제가 막 기도할 수 없는 그 방에 흑암을 꺾으라면서 방 청소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에 신발 올라가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막 청소 다 하고 사진 찍어 올려야 되니까 회장단들이 막 고생을 좀 했죠 살도 빠지고 방도 깨끗해지고 좋잖아요 근데 요즘 다시 돌아와요 또 방도 지저분해지고 살도 찌고 막 사났던 옷도 못 입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일날 저희 청년회에서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모시고 기존 청년들도 받고 불신자 부모님들 초대했지만 기존의 청년들도 부모님 다 모시고 재밌더라고요 딱 봐도 그냥 아 엄마시구나 알게끔 똑같이 생겼고 근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회장단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근데 40일 한 번 더 하시지요 방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새는 또 유 목사님 소금 먹지 말라고 이번에는 저염식을 한 번 도전해 볼까 하면서 왜냐면 배가 많이 부르면 밤에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신트롬 올려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배가 딱 부르면요 기도 잘 안 돼요 기도는 살짝 배고플 때 잘 돼요 거기서 이제 막 우리 청년 회장단들 이제 그런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깊은 옷 바라는데 배부르면 깊은 옷 야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깊은 옷도 좀 시키고 그리고 예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청년회에서 미션홈을 남자 청년들을 위한 미션홈 아픈 청년들이 많고 혼자 있고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게임하고 이러니까 미션홈을 통해서 이제 남자 청년들을 훈련 좀 시키자 특별히 내년에 신학교 갈 청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들을 사역자들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뭐 하는데 사역자는 커녕 저희들이 아파요 지금 아픈 청년들이 다름이 아닌 자기들이라 왜냐면 갑자기 이제 삶의 패턴 제가 관리를 하니까 새벽에 저희 청년회 6시 반에 기도회 나와야 되고 기도회 3번 빠지면 퇴소거든요 막 나와야 되지 아침에 제가 기도회 끝나고 막 우장산 뛰거든요 같이 막 제가 우장 뛰니까 막 온몸이 간지럽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막 한 명은 막 들어 눕고 지금 막 허리 디스크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확인되는 거죠 아 집중 안 했구나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 포럼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회에서 되어지면 사천말씀 운동은 쉽게 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도회 안 들어가고 기관에 안 들어가고 메시지만 들어서는 각인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메시지만 들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가 공감되는 것만 따라가지 절대 각인 안 바뀌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가 메시지만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같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포럼을 사실은 내가 그릇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 속에 포럼과 훈련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때 열어지죠 말씀 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내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다락방 열어주세요 그건 제가 알기로 빨리 열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빨리 그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든지 말씀 운동을 위해 갱신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도전할 때 영적으로 다운돼도 내가 현장 때문에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다운되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걸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복음 집중을 통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말씀과 포럼에 집중하는 중에 말씀 운동이 되어진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미국 아틀란타 모하우스라는 대학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 흑인들 흑인들이 아주 유명인사들이 많이 배출된 대학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사무엘 엘 잭슨 같은 유명한 영화배우 같은 분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아틀란타에 올라온 흑인이 많고 저도 아틀란타에 살아봤는데 아주 좋고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 대학 졸업식이라는 유명인사들 그 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조명인사들이 와서 축하 연설을 합니다 로버트 스미스라는 비스타에퀴티 파트너 회장 총 개인 자산이 5조가 넘는 이 회장이 졸업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지루하잖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앉아있고 졸업식이 피곤한데 갑자기 연설하다가 갑자기 나는 또 내 가정은 우리나 미국을 통해서 받은 축복과 자산이 많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졸업하는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갑자기 연설하다가 애들 하품하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대는게 카메라 잡혔어요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해요 애들이 그 앉은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액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477억 원이에요 그걸 갚아주겠다 내가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MVP MVP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스미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이 나라가 이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줘라 이야 바퀴이 빡수치고요 1인당 3,50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1인당 아마 이 이 졸업한 올해 졸업한 이 모하우스 대학 졸업생들은 죽을 때까지 모하우스 대학과 그 로버트 스미스 씨를 자랑할 겁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랑할 겁니다 이야 내가 3,500만을 당감 받았다고 빚을 갚아줬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수천 년간 흘러온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모든 자범죄를 속량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영생이 보장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고 성공이고 최고 응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지혜 자랑하지 말고 네가 용사된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된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제로 인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음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과 포럼, 말씀 운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함으로 기준이 바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의 절대적 사랑, 반전의 명수 그리스의 절대적 사랑을 받아 갈대가 된 인생이 반석기에 세워졌으며 날마다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삼 서민 헌금과 상반기 전도운동과 행복 나눔 바자애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원제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결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원제 문제결한 것과 인생의 모든 문제결한 것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할 수 있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정말 이를 위해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내가 포럼하고 각인이 바뀌는 중에 말씀운동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이 한 번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복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과 정원의 삼실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직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막힌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하나 열어며 주시옵소서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랩몬트리 힘을 얻는 시간일 수 있도록 상반기 전동으로 예비된 자 작성대자를 죽게도록 역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원제를 통한 모든 문제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랑하심과 성경에 대신 교통을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최고의 성공이오 최고의 응답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위에 해외 주교회와 우리 모든 랩몬트리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교회와 함께 계실 지어다 주교회와 함께 계실 지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